언더하고 수비 준비 시작 왼발 오른발 다시 더 위로 올려줘야 돼요 위로 올려주고 나 멈춰 발 벌려야 돼 앞으로 올려야 돼 나 그렇지 왼발 오른발 자세 잡고 수비 준비하다가 공 앞에 오면 왼발 오른발 나 둘 그렇지 셋 넷 왼발 오른발 봐봐 출발할 때 이렇게 상체 들렸다 나오거든요 공 왔으면 따당 오른발 차야지 밀고 왼발 그렇지 오른발 밀어서 왼발 그렇지 하나 오른발 밀어서 왼발 그렇지 하나 오른발 밀고 근데 양발 벌려 그렇지 스윙 잘했어요 하나 둘 항상 앞에 출발할 때 힘들게 나가리 하지 말고 밀어서 나가야 빨래 시작 아이고 소리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라 하나 둘 셋 넷 나 하나 둘 셋 넷 나 그렇지 하나 둘 세 넷 나 하나 둘 셋 넷 나 어어어 잘 했어, 각자 잘 맞았어 바꿔주세요 자 준비 수비하다가 클리어 갈거야 수비하다가 앞에 갈거예요 준비 하나 왼발 밀어서 준비 하나 둘 왼발 밀어 그렇지 하나 둘 자세, 뒤에 자세 어떡해? 짠 그렇지 그렇지 나 둘 앞에 올리고 준비 나 둘 위로 짠 스윙 에이 그리지 마 이게 뭐야 더 위로 한 번에 쫙 올려요 일부러 가운데 친 거죠? 더 쫙 올려 그렇지 나 둘 그렇지 앞에 오면 또 바로 올려줘야 돼 준비 시작 나 둘 셋 넷 준비 클리어 나 둘 어깨 무너지면 안 돼 짧게 끊어줘 그렇지 나 둘 셋 준비 나 둘 짧게 끊어줘 셋 나 둘 끊어줘 셋 그렇지 나 둘 짠 여기까지 내려오진 말고 클리어를 가볍게 치고 떨어져야 돼 너무 많이 있네요 짧게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